이제 먹힐텐데 총알 없다 이제 그렇지 역시 마커 피닉스 어 이제 불 붙었어 총알 충전전하고 있습니다 이런거 밖에 없어 왜 오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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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잡았으니까 이제 편하게 깨자고 무슨 일 있겠어 설마 그치 이건 깰 수 있어 참수각이야 이거는 내밀어 머리 저 밑에 기어다닌다 저거 그렇지 이제 가자 이제 총알도 없다 이제 가자 총알도 없다 이제 아빠가 딱 하네 자 여러분 많은 채팅 부탁드립니다 다음판 트위치 채팅이 너무 적어 얘들아 아 일부러 같은 옷 입는거에요 밖에서 입을 옷이 없기 때문에 점점 입을 옷을 많이 입어버리면은 그러면 밖에서 그 옷을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알아보거든요 진짜로 알아봅니다 실제로 알아볼 때가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는 연예인도 아닌데 알아보면 진짜 쪽팔이거든요 예를들면 전철을 탔는데 혹시 조마모님 이러면은 내가 뭐라 하겠어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막 이러면 시청자 아니 저기 옆에 있는 그 전체를 탄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아 쟤네 무슨 오더카페 회원들인가 뭐 님남붙히면서 다녀 막 이러잖아 예 저는 컹군이에요 아 예 저는 홀스도그에요 아 안녕하세요 홀스도그님 아 안녕하세요 조마모님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문제에요 그래서 밖에서 이 브로즈 생각해서 한 벌만 거의 입는거에요 또 순간 또 내가 또 가난하고 거진 줄 알았지 왜 저런 채팅이 안올라오나 했어 내가 야 인간적으로 총알 너무 안주는데 이런거밖에 없어 장전하고 장전하고 아니에요 옷을 입고 안입고 커요 차이가 아니 만나면 절대 아는척하지맞아요 아니 만나면 절대 아는척하지맞아요 저번에 영등포갔다가 또 아는척해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서 봐도 뭐 문제야 뭐 예를들면은 내가 만약 학교를 갈수도 있잖아 내가 대학교를 다닌다고 해봐 그러면은 아 조마모님 어디 어디 학교 어디 어디 과에서 제가 봤는데 맞으시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는게 문제야 방송에서 혹은 이제 내가 어디 영등포를 갔어요 그러면 영등포를 가면 아 조마모님 영등포야 이마트 어디서 무슨 코너에서 뭐하고 계시던데 맞죠 방송에서 하면 신경 안써 그러면 조마모님 오늘 이마트 간거 맞죠 빨리 말해주세요 이마트 거기 코너에 있는거 봤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물어본다고 계속 근데 거기 간거 맞거든 그러니까 그게 난감한거야 신장 다 나오고 이러니까 그게 문제야 선배가 와가지고 막 야 너 어느 과 누구누구지 야 반갑다 막 이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카톡 보내가지고 아 그거 말하지 말아주세요 저 신장 나오니까요 그러면 아 미안하다 야 반가워서 그냥 반가워서 얘기한거지 막 이런다고 막 일단 이제 집중 야 이걸 타고 올라가? 뭐 와 아 다리 이거 일자로 서서가는 것도 개힘들 것 같다 이러면 뭐야 이러면서 싸워? 어 아 차특정 보다가 다 떨어뜨려 어 어어어 휴우 잠깐만 나만 올라가는거 아니지? 어어 꺼져야 꺼져 뭐야 이거 이걸 어떻게 제거를 해야될거 같은데 됐고 됐다 더 있니? 아 밑에도 있네 됐다 와 씨 과연 인류를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인류를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뭐 내가 옆으로 움직일 수 있나? 어어 아 요런 식으로 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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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니바크를 비활성하네 이거는 딴거 없어 그냥 존나 쏴야 돼 쏘는 것밖에 답이 없어 오 어떡하지?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이 이건 너무 사기잖아 아유 야 언제적 시절이 있네 이게 폭탄 1초 남겨도가 안 터지는 거야 똑같은 거지 이게 요새 폭탄들도 2초에 멈춰 1초에 멈추면 너무 사기라고 영화도 욕먹는데 도미닉을 얘기하는 건가? 도미닉을 얘기하는 건가? 죽었는데 무애로는 없다 챕터 2 네명? 뭐가 보여? 사이먼 도이밍 야 앞으로 와 사대기 한 대 맞아 도미닉 주인공 친구여 도미닉이 진짜 정말 마음 아픈 애야 이 마커페닉스랑 같이 마커페닉스랑 같이 마커페닉스를 구해준 애거든? 교도소에 잡혀있는 거를 탈출시켜줬어 마커페닉스를 같이 가다가 이런 동굴을 갔다 이제 아까처럼 시체를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어보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도미닉이 부인이 기습을 당했다는 부인이 있는 곳을 기습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거든 이어로 그래서 도미닉이 막 자기 부인 막 찾으러 다녀요 근데 막 옆에서 마커스가 도미닉 막 도와주고 막 그랬는데 같이 가다가 어느 한 시체를 다 꺼냈는데 갑자기 아내가 턱 하면서 수직으로 딱 떨어지는 거야 도미닉이 막 미쳐버리는 거지 도미닉이 엄청 막 이 막 심장이 심폐소생수라고 안 일어나 도미닉이 미쳐가지고 자살했어요 전편에서 도미닉이 미쳐가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주인공 탈출할 수 있게 지가 그 로커스트 애들이랑 스읍 텀레븐이었나? 텀레븐 걔네들이었나? 팀 레븐인가? 걔네들이랑 같이 자살했어 그냥 폭탄 물고 몇 년은 함께한 가장 의리있는 친구였어 1,2,3 다 나와 다 나온 애면은 거의 주연이지 그냥 주인공이지 뭐야 또 오네 저거를 뭔가 모양이 로커스트가 만드는 것 같아 평범한 그런 모양 형태가 아니야 색감도 그렇고 자 총알이 이어지잖아 총알이 이어지잖아 총알이 이어지잖아 어 나이스샷 뭐야 갑자기요 어 여기 총알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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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놀 일곱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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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 이리와 어 어 차 몇 명이야 여기 미친 여기 몇 명이야 우와 일로와 야 옷 좀 입고 다녀라 방송한다 야 어 아아 여기 이게 있구만 아 부섰네 어쩐지 애들이 계속 나오느라 도미닉이 근데 또 좀 애매한게 도미닉이 죽어서 슬프긴 한데 도미닉이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가 개 많지 도미닉이 뇌미닉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너무 멍청해가지고 개가 계속 죽어 그래서 미션이 실패가 되는 경우가 많지 유독 개가 AI가 정말 떨어져 그래서 도미닉이 원래 애가 진지 진짜 멍청한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 애가 원래 지능이 낮은 형태로 설정된게 아닌가 개 캐릭터 인간이 멍청한 애가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 유저들이 너무 빡쳐가지고 별명을 뇌미닉으로 지어줬잖아 너무 뇌가 없어가지고 구해주지도 않고 지가가서 뒤지고 미션 실패하고 개 죽이고 있는데 다시하기 계속 뜨고 생각만 해도 진짜 죽이고 싶지 진짜 죽이고 싶지 아 지금 총알이 많이 없어요 또 아니 뇌마문이라니 하자 가자 헤드샷 헤드샷 어우 머리 피 터지면서 날아가는거 봐 개 고퀄이야 어 잠깐만 가스통 아니야 이거? 가스통 아니냐 이거? 가스통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야 야 바람에 영향받는거 봐 어? 이거 뒤돌아온거 같은데? 아이 미친 아이 야 이거 되게 현실적인 게임이네 바람때문에 바람때문에 나 다시 뒤로왔어 수류탄이 예전엔 이런거까지는 없었던거 같애 뭐 뭐 더있어? 이런 살려야 살려야 야 복수간다 일로와 일로와 이씨 그냥 간 갈라버리지 오케 오케에이 이건 죽었다 됐다 여기 뭐 계속 뭐가 시체가 막 날아다녀 조각들이 어 잠깐만 엄때문에 사라졌어 오케이 어 근데 지금 엄때문이 나한테 붙었네 어이 뭐야 잠깐만 이거 별로 안좋다 이거는 멀쳐 이런거 갖고와 일로와 이씨 다 부서버려 그냥 원패물 다 사라져버려 다 없애 다 썼어 다음거 바스티온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바스티온이 가드가 안되거든요 야 예전하고 달라졌네 이걸 들고도 다닐 수 있네 점프를 할 수가 있네 예전엔 이게 안됐거든 이러면 이건 뭐 거의 무적인데 어디든 갖고 갈 수 있나본데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머리 내밀어 총알올림없어 빨리 내밀어 어디서 이 자식이 말이야 일단은 쇼핑좀 합시다 무기가 많이 없어요 바로가면 안돼 바로가서는 안돼 오케 랜서좀 모으고 그리고 호크보이도 이제 좀 버릴때가 된거 같애 스나 나오면은 바로 바꿔치기야될 타이밍이야 토크보이 토크보이 음 잠깐만 오케 스나 없냐? 저격병들 많은거 같다니만 스나는 안떠버렸네 갑시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야야야야 여기가 좀 까다로워 이런 여기가 되게 까다롭더라고 이거 나오는데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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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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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어 오우 아슬아슬했다 안으로 들어가 뭐야 뭐야 아이 미치 탑이 못편네 탑이 무너지고 있어 깔린거 아냐? 똑똑 어떻게 살았네 이걸 어? 스토리아 이동듬어 아예 여기가 밑에 오른쪽으로 가네요 아아 정말 저같이 이런 란을 죽을게 아마도 너는 아니지 마지막으로 반응 안 했다면 콩이 정렬한 물을 흑은 피곤을 아래로 흑은 아마도 스페릭 디스톨션 음.. Who the hell knows 흠Х 아! Look at that. One of Jin's birds went down Maybe they're salvage 토쿠보葬 아니고 오버키를 바꾸자 이것도 꽤 좋아 어 16발이라 있네 꽤 좋은 데 이거 많이 넣어줬네 뭐야? 벌써? 뭐야아 더이상 안나오네 더이상 나오는데는 없다 이제 더이상 나오는데는 없어 오오 잠아 저거 뭐야 쟤 야 쟤 뭐야 으아 이거 수류탄 하나 던져야겠다 됐다 으아 어디서 이씨 하나 조용히 하세요 마칼님 여기가 임무장소여서 마커스가 기억을 하는 거였네 잘 알겠네 잘 알겠네 어이 오우 야 수류탄 던졌어 미친 개아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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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류탄 오진다 일로와봐 이자식들아 야 근정찾건 한번 가 또 어디야 또 누구 혼내줘 가봐 일로와 정말 쟤는 쟤 일반 몹이지 쟤네 여기다 빨라 여기다 딱 하나 짝하나 던져 여기다 응 애기게게게게 너무 감사합니다.